화방 해봐야겠어 화방이 얘한테는 좋댔어 지젠은 그냥 분명 레이스 할거야 그래 어설때는 절대 시체 살리지 말라? 그 시간에도 그냥 딜을 해야된다? 저도 안살려 살리다가 죽더라고 어떤 캐릭터든 다 살리기가 어려워 살리다가 죽더라고 그래서 안살리는게 훨씬 2등이야 시체 생명에서 덧폭탄 되지만 몬스터가 죽는건가? 아 몰라 지리원합스에서 그 덧폭탄 오케이 어 이제 얘 정상으로 보이네 저번에 다 깨져가지고 수명이었는데 투명 캐릭터였는데 화..화염방사 아 몬스터 재밌다 몬스터 재밌어 1번이랑 3번을 열심히 써야겠다 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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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차가 쓰고 있어요 으흠 응 저기 있다 소리 탐지기에서 있어 아 소리 탐지기 이런게 있구나 이발을 고르는 트래퍼는 저기 오면 정의에 딱 시키나 보니 누가 트래퍼지? 아..있으니까 잡혔네 저 실로 혼자있는데 몬스터 왜 피트 전화가 좀 더 가고 스페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하네 계속 저녁 롯데이터는 적으로 적으로 이하이 이하이 김건 이하이 흐흐흐 어 저쪽의 소리가 아 이 관계를 상승했으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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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돈 레디야 좋아 어 이거 빠져야겠다 필요 없어 체력이 낮습니다 올라가야 돼 아우 저기 없어 던져 던져 오 킬 받고 있어 어 죽었어 사진만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는 사람들이 소중했어요 오케 좋아요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왠지 올라갔을 것 같아 저쪽이야? 어 뭔가 여긴가 본데 그러네 저기 시스템 저기 소리 탐지기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뛰어가죠 이거 진짜 뭐지? 진짜 사냥 같아 오기사개 어 하얀 목색이 세네 하얀 목색이 좋은데 데메지 잘 바뀌어 데메지 잘 바뀌어? 어 저기 새 오 오 전승에서 사라이터 팍 쏴가지고 맵을 봐도 봐도 모르겠어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오케이 어 걸렸다 아까 전에 보였는데 저기 있네 음 걸렸다 걸렸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빨리 뛰어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컷티 게이트는 지금 어 새 날라갔어 아아아악 악돼 이거 눌러야 되지 않아? 이걸로 눌러야 되지 체력이 낮습니다 보스턴 잡혔는데 넌 죽었어 보스턴가 날 버리고 왔어 큰일났다 딜러가 없어 보스턴 다 버렸어 설마 저는 식인식물에 걸리겠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거지 어 안돼! 메딕! 아 죽었어 메딕도 다 죽었네 아 잘하시네 아 몬스터 장난 아니네